고대 로마시대 공식 후보자들은 하얀색의 토가, 캔디다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청렴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죠.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라틴어로 캔디다투 쓰고 예비 후보자의 영어 단어인 캔디데이트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선거에 나설 기본 자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시 깨끗함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원을 선택하는데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먼저 따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공익보다 사익을 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고 능력 부족은 오히려 후순위로 꼽혔습니다. 이런 민심을 모르는지 아니면 아는데도 눈을 감는 건지 비리 혐의가 있는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은 잇따라 적격 판정을 받고 국민의힘에서는 영입 인사들에 대한 잡음이 새어나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은 도덕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량 좋은 선수는 될 수 있어도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 경제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대한민국인데 훌륭한 국회의원을 기대하는 건 너무 큰 바람일까요? 뉴스7에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